NC부문 대상, 대한민국을 긴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문화예술인 대상, 코리아사시드 데모트 전속 MC 대상, 금다인,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2022년 대한민국을 긴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선정되어 이상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방송가수연합회 총재 박서구, 배우 전국노래자랑 총재 광호최, 코리아사시오TV 이사장 온사람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오늘 금밀봉 드립니다. 첫 번째, Toyo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